지금 은주언니가 식사를 가기 때문에 은주언니가 식사를 마치고 와야지 제가 교대해야 하는 걸로 같이 가라니까 안 먹어요 아니 괜찮은데 좀 이따 게임 들어가야 되고 한참 남았어 바로 먹으면 되겠어? 밥 먹고 와요 저도 밥 먹으면 될까요? 그래 너 그냥 오빠가 봐 오빠가 좀 가줘 나 밥 먹고 올까 그러면? 응 밥 먹고 와야돼 잠깐만 나 안 먹었을게 자기야 김준혁 선수랑 박기준 선수의 네 게임이죠 네 호동삼씨 어떻게 게임 잘 하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엄청 고치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보니까 네 왜 그랬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요 허리는 우리 항상 안 좋잖아요 무릎하고 허리는 항상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항상 안 좋지만 항상 그걸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좀 안 좋고 그래서 적당히 치고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또 방송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뒤에서 자꾸 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동삼씨 이번주 내내 독감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죽다 살아났다 죽었다 뭐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는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더라고 기침하느라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아 은진이 들어왔었구나 은진언니네요 은진이가 들어왔었구나가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네 언니 안녕하세요 친구 안녕 그래도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셨는데 네 네 네 살떨리는 적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로 두 번 죽이는 방송 은진어씨 아 네 네 특히 쫄기 이게 누굴까요 이게 저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쫄기라고 네 네 네 자 우리 지금 어 김준혁 박기준 선수 예선전에 어 실력이 비등비등하네요 보니까 요즘은 보니까 보스트들을 너무 잘 치셔 보니까 보스트가 굉장히 위협적인 모리죠 네 네 보스트 잘 못하잖아요 보스트 안 좋아하죠 네 최은진씨 동사만 나진이 좀 잘해줘 네 어 언니 맞아요 오빠 잘해줘요 잘해줘야 돼 요새 좀 잘해줘요 언니 네 한 세트에요? 한 세트요 한 세트요 원래 16강부터 15점 단 세트로 지금 게임이 너무 많이 밀려서 바뀌었는데요 반체전은 11점 단 세트라고 해요 자 이거 16강인가요 그러면? 자 밥 먹고 오세요? 아 저요? 아니요 밥은 안 먹을래요 네 일단 게임쳐야 되는데 밥 먹으면 기대껴요 자 요즘에 보면 어우 보스트도 너무 좋고 아우 키도 엄청 크네요 아 나진아 동사미 좀 잘해줘구나 동사미 좀 잘해줘가 아니잖아요 아 맞아맞아 언니 저만큼 잘해준 사람이 어딨어요 나진아 고맙다야 친구밖에 없다야 제가 올해 분리수거 안하잖아요 그래서 언니 분리수거 할래다가 분리수거 안한대 왠지나 나이 먹었다고 분리수거 해서 버려야 되는데 분리수거 안가고 있대 나 때문에 할 때 어차피 같이 해야되니까 자 크로스 스트레이트 파워가 좋네요 저기 지금 아우 받았나요 네 아까 따온 낫업이었었죠 네 김준혁 선수가 어 어 9대 9대7로 이겼네요 9대7로 이겼네요 9대7로 이겼죠 네네 지금 유튜브에 코리아 스포스티브팀이 나오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멘트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방송을 하나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1세트가 끝났는데 지금 김준혁 선수인가요? 일단 드라이브 파워도 좋고 키가 크니까 어 박두준 선수가 약간 좀 부전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 첫게임 잘 풀어 나갔습니다 음 아 아 다른분 안쓰실까? 어? 다른분 안쓰실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한 일주일 전에 어 일주일 전에 어 구독자 수가 214명인가 됐었거든요 지금 거의 일주일만이고 어 이제 어 재밌는 방송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현재 기준 298명인데요 아까 게임 시작하기 전에 240명 정도 됐었는데 구독자 수가 그 사이에 한 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어 이게 현재 70명 시청자들이라고 나오네요 네 근데 시청 아까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건 아닌데 아까 거의 100명 가까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어 요즘에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신예들이 많이 늘고 있죠 지금 여기 김준혁 선수도 되게 잘 치지만 마스터 쪽에서도 지금 잘 치는 선수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누구요 정호선 마스터요 네 정호선 마스터도 그렇고 뭐 이대강 선수도 그렇고 우리 미아씨 이미아 선수 그렇죠 이미아 선수 굉장히 이미아 선수도 네 참 인성도 좋고 이미아 선수 다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미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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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치고파의 행동대장, 임화영. 올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이파이브의 스폰을 받게 됐다는 축하할만한 선수가 있어요. 스폰 동호인 좋겠다. 조기를 한번 봐줘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잘치고파이팅! 올해 가장 핫한 여자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선수가 계속 나와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2017년도 국가대표 이승준 선수 채팅창에 들어오셨네요. 승천의 아들 용인의 사위. 용인의 사위. 용인의 사위. 용인씨 백영준 명예회장님의 사위죠. 그래서 누가 얘기했던거지? 호섭이가. 아 호섭이가. 순천의 아들. 좀 앉아보세요. 이리와서. 인사 인사만 하세요. 우리 신일호씨. 오늘 아까 게임. 방문실한 게임에서 이겼는데. 신일호씨 세븐카드의 왕자. 한 번 하시죠. 제가 저만 보면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겁니다. 너무 잘해요. 항상 꼬시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꼭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 분을 보시는 분들은 112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게요. 우리 저기 신일호 선수 되게 재미있게 치시는 분이죠. 공을 어디로 치는지 알 수가 없게 치시는 분이라.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용상이 형 어찌 됐나요? 용상이 형님. 치셨어요. 김건 학생이 이겼답니다. 안타깝. 안타깝. 안용상씨가. 스사모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구요. 하고 있죠. 지나가는 선수들을 잡아보려고. 지금 여기저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혁. 박기준 선수 게임이. 박기준 선수가. 이제 약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점수가. 네. 쓸 때 오네요. 네. 자. 어떻게. 이걸로 게임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 쓸건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선수가. 멘탈이 강한거죠. 그래서. 집중을 잘하는거구요. 이런 선수가. 뭐라 그럴까요. 좀. 앞으로도 더 실력이 늘. 감황성이 높죠. 네. 잘 살리고 있습니다. 아. 네. 새내기 대회. 새내기인가요? 어쩐지. 새내기 대회인데.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고양시 체육관이.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천장 높이도 높구요. 관중석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방송하기도 좋고. 또. 게임하시는 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하니까. 아마 실력. 이쪽에서 하시면. 박기준 선수. 일단 따라 볼게요. 우리.